자 반갑습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틀런이라는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2시간 반 동안 주어진 미션을 깨면 됩니다. 저는 익스퍼트 슈퍼마리오 메이커 백목숨 가지고 도전하는 익스퍼트 난이도를 도전할 거고요. 여러분들 돌림판에 추가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16판인데 미션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끝까지 다 깨면 좋은 거겠죠. 열심히 해서 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걸로 국경없는 의사회에 전액 기부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일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들 하시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벌써 돌림판 뭐였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항아리 한글 켜낭은 언제하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빵이야 빵이야 호인님도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도 하고 기부도 해서 이득이다. 포인세티아님 만원 감사합니다. 배틀런 좋아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시네요. 그리고 김찐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기꺼꺼님도 만원 고마워요. 익명님 지옥님 곽인성님 익명님 해피 솔로 크리스마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다 못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해야 돼서 어 돌림판을 돌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곱 번째 돌림판까지 됐거든요. 어 돌림판 화면에 띄워주세요. 일단은 어 이거 한 번 일곱 개 돌리고 가야 되네. 이거 뭐야? 어 여기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원래 미션을 많이 넣었다가 다시 뺐어요. 돌려주세요. 목숨 버리기 어 이번판 무조건 스킵하기 스킵권 한 개 추가 게임 제시자 고무장갑 끼기가 있거든요. 멈춰주세요. 일단 게임은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일단 한 판 돌리고 게임 한 판은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일곱 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하 10분 동안 재시작 재시작만 안 걸리면 돼요. 백목숨 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이 유의미하죠. 아이고 고무장갑 끼고 바로 해야겠네요. 그냥도 하기 힘든데 하아 일단 이거 끼고 한 판 정도 하고 다시 나머지 일곱 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풍형조아님 3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게나마 후원한다고 고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게임 잘 안 눌려 뒤에서 혼수하세요 자 시작할게요 16판을 깨면 마지막 피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슈퍼 익스퍼트 난이도도 있는데 거기 6판밖에 안 돼서 너무 빨리 끝날까봐 16판짜리를 고른 거예요 갈게요 기본적으로 스킵은 딱 5번만 할 수 있게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들 돌림판 돌리면 스킵권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자 아이고 자 잘 생각해보자 시간이 없다 자 일단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요 약간 퍼즐이라서 이거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 잘 생각해봐요 님들 네 같이 생각해봐요 아 아이씨 갇혔어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건가 어어 뭐지 뭐야 어 뭘까 숨겨진 버그맨 이런 걸 깨야 되는데 첫판부터 퍼즐이야 이거 나 지금 여기서 시작했지 이거 버그 같은 걸 써야 되는 걸 수도 있어 훈수 적극 허용합니다 스킵하자고 야 다섯 개밖에 못한다고 벌써 야 빨리 몰라 어? 잠깐만 보시면 파워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제목 한번 보자고 오케이 제목이 퍼즐링 퍼즐 13탄 아 뭔 13탄까지 만들었어 제목이 13탄이요 어? 시작부터 스킵하자고? 아 잠깐 기다려봐 이런 걸 깨야 돼 이게 목숨이 의외로 안 들어 어? 스킵권 다섯 개밖에 없거든 아 혼수 좀 더 벌하니까 응? 트리스탄 녀석? 아니 이거 뭐야 근데 이쪽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막아놨어 뭔가 비법이 있을 텐데 자 스킵권 하나 쓰겠습니다 네 개 남았고요 제발 제발 쉬운 거 제발 SMM 코스 아 듣기만 해도 거지 같을 거 같다 SMM이야 빨리 해야 돼 일단 빨리 오 어 슈퍼마리오 메이커 캐릭터네요 아 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 쉬울 거 같아 좋아 어 어? 뭐지? 아 저기 꽃 쏘는 게 있다 일로 가는 거인데 어 와 이거 뭐야 자 침착 침착 극장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쉬워요 쉬워 아 여기 쉬운 거 걸렸어 아 깬다 이거 이거 깨고 간다 어? 유 Remo MR 아가 되 아 마다 아! 아 맞다 White 누가 좀만 참지 뒤에서 아직 매운맛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님들 제 앞뒤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시간도 있어야죠 님들은 너무 편하게 방송을 시청했어요 간다잉 여기서 천천히 가고 10분 안 지났어요 고무장갑? 미끄러졌어 10분 안 지났습니까? 10분 지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데서 목숨 쓰면 안 되는데 아 고무장갑 죽겠어 나 고무장갑 있어서 명예로운 죽음이야 미끄러워 미끄러워 진짜 미끄러워 뒤에서 탄식이 장난 아니야 사기 더 떨어져 침착하게 어 이거 뭐지? 오케이 아 더러운 녀석 이거 또 이런 수법을 좋아 여기 깰만해 새 목숨 썼는데 여기서 보너스 최대 3개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뒤에서 아 하니까 더 멘탈 터진 것 같다 여긴 쉬워 근데 여기 이런 데를 깨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딱 적당한 익스의 난이도거든요 이거 깨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장갑 10분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 미끄러워 아이고 망했소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헌당님도 만원 후원 고마워요 아 이거 스피드론으로 해야 되는데 스피드로 죽네 이거 자 침착 10분 안됐어? 10분 안됐어요? 음성돈이 켜달라고? 그런거 없어 야 침착하자 처음에 몸이 안풀려서 그래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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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우 후우 좋아 주세요 여기다 숨겨놨죠? 좋아 여기까지는 별것도 아니야 나 여기서 또 죽냐?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버렸지? 방청객도 표정 굳어간다고? 아니야 좀 웃어요 뒤에 반응이 없어 이제 계속 죽으니까 채팅창이라도 웃읍시다 힘든데 정말 쉬운데 아 미끄러워 아 이거 쉽게 많이 나니까 아직 안 됐어요? 10분 안됐구나 8분 남았고 아 뭐야 저 밑에 타이머 저 고무장갑 타이머예요? 아 근데 고무장갑이 생각보다 미끄럽다 아니 나 진짜 원래 그냥 가는거거든요? 저거 아시죠? 이거 고무장갑 때문이야 와 빡세다 갈게요 미끄러워 후우 아악 아 무슨 스킵이야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여기서 스킵할 수 없어 다 됐다니까? 명예로운 재시작 한번 나와줘야 된다고? 아 지금 돌리판 한번 가죠? 지금 돌리판 한번 갑시다 네 아니 지금 돌리판이 8번째까지 돼서 빨리빨리 해야돼 아 돌려주세요 멈춰 멈춰주세요 이번판 무조건 스킵하기 저거 저거 나 게임 재시작도 좋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저거 걸린게 좋아 게임 재시작은 1%거든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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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오오 어쩔 수가 없네 야 이게 좋게 걸리네 스킵할게요 예 제꺼 쓰는거 아닙니다 저기서 걸린거예요 아 다 깼는데 진짜 아 거의 다 깼는데 정말 아쉽다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 91목숨이야 스킵해도 피 달던가 목숨 한판도 못꼈는데 다시 가는게 낫지않나 제발 제발 쉬운거 뭐야 으아아아 아하하하하하 무슨 스킵이 아니야 저거 프로펠러 있어 이 거지같은 맵 프로펠러 먹으면 돼 여깄어 아 내놔 내놔 아하하하 야 나 이거 스킵할까 에에 나 이걸 스킵해야 되나 이거 먹고 빨리 먹고 요오 어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침착 침착 오오 Partnership 어? 오? 왜 안나오지? 오!? 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꺄아아아아악!! 아... 스킵해야되나.. 이것도? 이런 거짓같은 뇌밖에 안 남았어... 침착해 천천히 가면 돼 저거 한 바꾸 올라가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여긴 여기였지 여기 여기 여기서 상자 나오죠 꺼지라고 꺼져 어떡해 앞으로 좀 내린 다음에 해야겠네 침착하자 침착해 좋아 여기서 그냥 점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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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하나 더 있어 아씨 아 하나 더 있어 이럴 악랄한 30초 남았다 일단 고무장갑 야 이번에 죽으면 돌림판 돌리자 안 되겠다 여기 앞에 두 개야 이렇게요 그렇죠 이거지요 여기도 있지 없고 자 다음 컷 나와주세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 누가 보면 끝난 줄 열여섯 판 중에 겨우 한 판 천사맵이네 진짜 착하다 착해 고무장갑 이거 고무장갑 때문에 빡됐네요 넥스트 마지막이 좋았다 다음 제발 야 86 14목심이나 썼어 여기서 좀 보너스 좀 먹어야 되는데 픽 더 오드 원 아웃 퀴즈 아 또 퀴즈요 님들 어 어 뭐야 까시랑 버섯이랑 꽃이랑 돌아 돌아다니는 버섯이죠 어 페이크 같은데 버섯으로 갈게 버섯 씌워봐 어 방금 깨 퀴즈였어 버섯 누구야 나와 방금 깨 퀴즈였어 이거 퀴즈야 방금 무슨 퀴즈지 잘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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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맵이라 까시야 맞어 뒤에 다 까시래요 님들도 까시 까시로 갈게 까시로 갈게 아 아 아 아 3번만 색깔이 다르다고 어 누구야 계속 훈수 드세요 맞네 다 빨간색인데 3번만 검은색이네 오케이 오케이 맞네 맞아 그 다음에 거북이가 3개 나머지 군바 근데 잠깐만 페이크가 있어 셋은 살아있고 한 명은 죽어있어 거북이가 3개 이거 군바가 정답일까 아니면 살은 사람 3명 해골일까 해골 와 센즈 내가 센즈 아 뒤에 되게 못해 채팅창으로 합시다 채팅창으로 채팅창이 군바라는데 어 어 자 간다 계속 한 번만 하는거 아닌가 오케이 군바 군바 오케이 다음 다음 거 어 뭐지 어 뭐야 일단 하나씩 해보자 버섯 꽃 꽃 버섯 두번째가 꽃이다 어 저것도 버섯 아씨 잠깐만 초록색 초록색이야 초록색 하마하마 가만히 있었다 두번째 와우 아 으아 야 이씨 으헤헤 야 맨 오른쪽 거네 저것만 못먹는거잖아 붕어만 생각해보니까 다 먹었는데 붕어만 못먹는건데 하나만 가만히 있었대 뒤에져 보너스 보너스 먹어야돼 여기서 너무 많이 썼어 생각이 너무 많아 체수말 좀 들어달라고 아 오케이 채팅창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거 가고요 근데 뒤에도 투수야 아 채팅창 보다가 아이씨 아니 나 변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야 채팅창 보다 죽었어 아 난 망했다 난 못갤거야 천천히 갈게 천천히 온밥 온밥 온밥하고 좋아 여기까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확인도 할 필요 없는데 아 버섯 먹어야돼 보너스도 먹고 가고 오케이 꽃도 먹고 가고 꽃먹으면 더 좋지 오케이 건방진 녀석 죽어라 오케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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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퀴즈에요 자 요시 버섯 두개 머리통 요시라고 자 뒤에는 요시래 채팅창은 채팅창 보고 갑니다 아 이거 스피드론인데 채팅창은 채팅창도 3번 요시 오케이 다 요시 어 아니 어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뭐 온다고 채팅창 보면 안되겠는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풀겠네요 퀴즈가 됐다 오케이 쿠파두레 거북이 볼 것도 없어 문도 여기 있죠 아 아 살려줘 살려줘 돌림판 주세요 돌림판 지금 주세요 지금 저 아직 살아있거든요 스킵하면 좋아 돌림판 주세요 돌림판 지금 돌려주세요 정지 나 살아있어 돌려 뭐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스킵 걸렸어 아 죽었어 스킵 아 아씨 나 죽었어 아 보다가 죽었어 손에야 아 망했다 이건 쉬운데 이거 다 꼈는데 그쵸 극심한 손에 와 망했다 어 잠깐만 잘 생각해 뭐야 스킵이라고 아 뭐 스킵이야 이게 없는데 스킵도 몇 개 이쪽으로 가야지 자 17초 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 어 회오리로 가야돼 회오리로 회오리 회오리로 어 못 갈 거 같은데 8초 밖에 없는데요 어 어 어떡하지 어 어 잠깐만 바로 바로 회오리 간다 바로 회오리 시작하자마자 회오리에요 시작하자마자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해야돼 어 어 아 아 그걸 쓰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만 주면 안 되나 하 이걸 죽여야 되는데 파워를 하나 들고 가고 저걸 써서 갑시다 두 목숨 썼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쓰읍 아 아 큰일났다 이거 여기 꼭 깨야돼 여기 세 목숨 있어 가까워요 그리고 가까운 게 좋아 보잇 침착 하나 가져가야돼요 파워 알겠죠 이렇게 가고 하나를 없애고요 하나 더 가져갈게요 아 아 시간이 없구나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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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 목숨 이제 얼마 없어 74 74 목숨 아직 아직 괜찮아 몸 푸는 거니까 이걸 가져갑시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가기가 쉽거든 요렇게 좋았고요 위에 또 뭐 있다 파워 쓸 준비해라 됐고요 빨리 아 아 아 더 빨리 해야 돼 아 얼마나 모자라죠 1.5초 정도 모자란 거 같은데 더 스피드로요 더 빨리 아이고 죽었다 더 빨리 죽었네 이거 바로 간다이 아니 돼요 돼요 이거 돼 여기서 써야돼 더 빨리 더 빨리 패스트 패스트 빠르다 빠르다 빨라 빠르다 빨라 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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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ed hear my food 당신 Assistant 퐈 확인해 보도록 Shi 고깃집 며느리님께서 200만원 회원했네요 좋은 일이라 국 기부한다고 이거 얼마야 뭐였어 어 190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이 퍼스트 레벨 자 돌림판은 지금 8개까지 되고 9개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뭐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 퍼스트 레벨? 뭐 숨겨도 했다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가? 튕겨서 가라고? 이게 된다고? 돌림판 주세요 돌림판 지금 몇 번 돌렸더라? 돌림판 주세요 아 뭐 위로? 빨리 바로 멈춰주세요 이거 비어라기 쓰게 되네 안돼 안돼 아 짜 야 이거 망했네 망했어 일단 가볼게요 아마 여기 점프해서 회오리로 가는 거 같은데? 와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죽은 사람 봐 이거 어떻게 가냐 와 저 스키껀 몇 장 남았죠? 4장 남았어? 쓸게요 네 쓸게요 아 아 아 돌림판 지금 8개인데 일단 저 거북이 있는 자리로 가야돼 아 가시만 조심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야 아 아 근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거 마 아 고양이 맞은 상태로 가는 건가 보다 아니면 거북이 밟자마자 가야되는 건가 본데 어 돌림판 주세요 돌림판 지금 4번 돌렸죠? 지금 바로 그냥 다 돌릴게요 이게 계속 내가 야비롭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 돌림판은 그냥 지금 4개 다 돌릴게요 오우 바로 스킵이고요 스킵 됐고요 바로 돌려주세요 네 지금 어 8번째 돌림판 되고 지금 9번째 돌림판까지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어 어 어 시 inform 162 하아 좋네 두번 더 남았거든요 또 림판 맞죠 두번 더 돌려주세요 네 시그 4장 다시되고 뭐 여러 나 그동안 막고 있었으면 오우 너무 쉽네 아 게임 멈춰놓자고 아 그래자 그래야될거다 한 대 맞았어 마지막 한 번 돌려주세요 만약에 마지막 한 번에 똑같은 걸리면 다음판에 적용시키는 걸로 할게요 그 뭐지 고무장갑이나 아니면 스킵하기 걸리면 오! 아 이거 되게 좋잖아 이거 주자기인데 다 돌렸죠? 아유 감사합니다 세렌드비티님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한 대 맞았어 여기서 여긴 좀 쉬워보이는데 뭐지? 조심조심 돌림판이 근데 좀 집중이 안된다 이거 밟아가지고 가져가줘 아 이거 일탈이라 못갖고 가네 오오오 이쪽으로 가자 소점프 밑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어허 지금 빨리 가야될걸 여기다 이모니야 빨리 아니 고무장갑 때문에 안들어가죠 어? 동킹콩 동킹콩 동킹콩으로 동킹콩만 주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가서 뭐 어디 다른 데로 가야되나본데 어디지? 다시 돌아가야되는 듯? 이쪽인가 보다 일단 꺼부기 꺼부기 이거 꽃을 죽여야겠어요 여기 할만해 여기 할만해 오케이 가라 오우 아우 자아 아 왜요? 아이고 아 반짝일 때 갈라 했는데 아 고무장갑 여기서 많이 죽었구만 안심이 돼 음 70 한 목숨 자 어딘지 알았죠?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지? 아 이거 동킹콩 점프 소리야? 아 이거 동킹콩 점프 소리야? 피가 안달았으면 그냥 가도 될 듯?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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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가 문젠데요 숙이고요 거북이를 차야돼 하나 지금 아이가 마음이 준비가 안됐어 지금 갈게요 어떡하지?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이씨 죽어라 멈추세요 안돼 다야 숙숙숙 숙숙숙 아 아 고무장갑 여기 할만해 아 저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 뭔 소리지? 그쵸 아 아 이렇게 되니자 원숭이 먹어야 될 듯? 아 아 아 아 예방 진작하자잉 올라가고 안돼 좋아 그쪽이 아니고 이쪽 밀어버리고 오케이 좋아 여기가 문제거든 숨기고 지금이야 아악 네 그냥 갈걸 저리 들어가는 건가 본데 그냥 들어갈게요 아 아 아 거짓같이 만들어놨구만 뭐지 가만있으면 되는건가 아니구요 역시 마리오야 거짓같구만 가만있으면 되는줄 알고 밟아야되겠구만 다 깼어 다 깼어 거의 다왔어 이거 됐어 이거 오 노 저기가서 원숭이 먹어야겠다 원숭이 여기있었죠 아호 여기 이쪽 오씨 아씨 여기여기 들어가서 먹구요 이거 먹으면 큰거나 마찬가지라서 큰거나 마찬가지라서 한 체력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여기도 뭐 그냥 가죠 어 시간 끌 필요없어 여기 차라리 이렇게 가자 이제 감각이 돌아오나 아 근데 고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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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0초 자 침차 바로 다음꺼 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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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잇 아 어디로 가냐 어디로 아 아 아직 안 끝났어 골 먹고싶지 골 먹고싶지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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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될거 같은데 이거 중간 세이브 아니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침착하게 좋아요 천천히 가 소점프 좋아요 보너스 두개 모았다 나이스 좋아요 히오스 퐁댕이님 어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잉명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유형님 토금님 고마워요 잉명님 만원 후원 감사하고요 아홉번째 돌림판 단성됐네요 아 고무장갑 끝났어요? 오케이 잠깐 벗을게 아 못 벗는다 자 침착 침착 아 아 9 10 10 1 10 10 20 8 은 10 25 11 제가 못 깰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웃었죠? 천천히 가자 채팅창에 손이 많아 여기가 현실이라서 그런지 다들 말을 조심하는데 채팅창분들 제가 못 깰 것 같아요? 기다려봐 컨트롤이 돌아왔어 옛날 내 모습이야 천천히 꽃에 먼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쪽에 한 바꾸어 덤벼뜨대 자 침착 침착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아 정말 무서운데 먹을까? 말까 아우 집에 언제 가냐 왔냐? 왔어? 옥칼 제발 제발 오케이 다 왔다 끝에 먹자 점수 많이 주니까 아잇 좋았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3분전에 크르르님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딜교님 단천원님 감사합니다 후원 세렌디피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아 69목숨인데 괜찮을까 지금 12판 남았거든 보너스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될지도 자 파스 디 아 뭐라는 거야 이거 프랑스 이거 맵 이름도 잘 봐야 돼 어 스킵 오아 진행 진행? 될 것 같아 오케이 돌림판 한번 돌리자고 아 돌림판 몇 거 남았죠? 돌려주세요 여기는 좀 할만할 것 같아 받침판 하면 돌림판 두 개 남았나 지금? 아 한 개 남았어요? 이거 하나하고 그면 또 아홉 개 하면 되겠구나 아 저 그만 아 아 씨 괜히 넣어가지고 저거 아 아니 일단 손에 땀이 너무 차 아 아 그냥 해도 하나 더 돌려주세요 아 맞다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움직여서 죽었네 하나 더 남았나? 돌려주세요 갑니다 아 맞다 아 시끄러 뒤에서 오 해가지고 되게 잘하는 거 같아 나 아 맞다 아까 잘했는데? 아 그래요? 아 더 빨리 야 여기 쉽다 여기 할만하다 역시 프랑스 침착해 지금이죠? 잠깐만 여긴 뭐냐 밑으로 돼있거든? 그 다음에 불이 밑으로 온다는 얘기인 거 같아 맞죠? 아니네 위로 가볼까? 아 아 자 저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저기 밑에 꼬리 지점 아닌가요? 지금 내가 봤는데 깃발? 맞는 거 같은데 아이고 여기 이런 데서 목숨을 은근히 많이 써 침착하게 완벽한 컨트롤로 해야 돼 고무장갑이긴 하지만 아 맞다 넌 목숨 날리기 좋은 판이야 아 이거 고무장갑이라서 좀 힘든데 내가 다 깎거든 빨리 가자 아 저기있다 저기있잖아 저기있잖아 저기있네 저기있어 봐봐 저 밑에야 저기 바로 가면 된다니까 한 방에 슉 널어지면 돼 더 빨리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고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언제쯤 오고 있을까 그 녀석 언제쯤 오고 있지? 가야 오나? 가야 오나? 가야 오나 본데? 지금이죠? 아 아 여기 우리 집 아니지? 아니 의자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저 관객석까지 갈뻔했네 자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아 근데 딱 오면서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서 한번 저기 멈추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빡세다 아 여기 아닌데 아 저 원 돌아가고 있네 481 481 481초에 저기야 481초에 저기니까 나는 484 484 정도에 가야돼 484 484 아니 486 정도 486 정도 486 정도 가면 안전할 수 있어 489 488 487 지금 아 안전한데 아 저기 올라가면 되겠다 485 486 485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끝나버렸죠? 아 아 됐는데 동굴을 잡자고? 동굴을 잡자고? 그럴까? 485 485 485 485 그냥 그냥 뛰면 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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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는데 아 다 깼는데 아 다 깼는데 아 좀 애매하다 저기 다시 꺾기가 애매한데 안 돼 안 돼 55 55 목숨 너무 많이 썼는데 485 485 아 무슨 고무장갑 5분이나 남았어 엄청 많이 남았어 자꾸 고무장갑만 걸려 간다 가요 아 아 너무 무서워 어떻게 가야되지 저기 저 한 번에 가야되는건가 아 너무 무섭다 아 여긴 잘 됐는데 아 아 너무 무서워 486에 가자 486에 가는게 더 낫겠어 487에 출발해 487에 출발 487 출발 아 아 아 아 떨어지면서 한 바퀴 돌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벽이 튕겨져버렸네 진짜 아 큰일 났다 여기서 얼마나 쓴 거야 하이 이거 큰일인데요 아 아 아 아 뒤에서 탄식조차 없어 하하 방청객분들이 탄식조차 없어 스킵이라고요? 아예 다 됐는데 뭔 스킵이야 지금 채팅창에서 스킵하라고 이거 다 됐는데요 아 아 아 아 벌써 지금 매몰비용이 너무 많아 지금 여기서 20목씩 날렸어 이거 무조건 깨야됩니다 이거 무조건 깨야됩니다 어 485 486 가죠 지금 된거 아니었냐 아 ,, 냉건대 어 나만 아쉬웠나? 저기 사이로 그냥 떨어지자고 어디요? 여기는 떨어지가 돼있거든 487에 출발해야 돼 487에 됩니다 가요 아 맞다 안되는거 같은데? 화살표 아래로 저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돼있냐 하긴 그래서 익스맵이겠지 아 가자 왠지 아래 파이프 있을 것 같다고? 극망했다 이거 여기 아래? 진짜 아래에 뭐 있을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 맞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판에서 문제야 이게 목숨을 많이 써가지고 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저기서 내려오면서 한 바꾸 가는게 맞아 486 손전해야 된다고? 아 시끄러워 너무 아까워 다 됐어요 님들 남나미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중풍댕이님도 고마워요 현장에 오신 분도 후원하시네 지금이죠? 아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냐고 저게 됐는데 완전히 완전 억울합니다 지금 됐는데요? 돌림판 주세요 돌림판 주세요 돌림판 주세요 아 돌림판 없어요? 아홉 번째까지 다 썼나? 스킵하라고? 이제와서? 여기 아니고 동굴 밑으로 가는 것 같다고? 채팅창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파이프 있는 데서? 내 목숨 여기서 25 목숨 날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몸이 풀렸거든요 자 거무장갑 15초 남았네요 미리 슬슬 벗어놓고 있어도 될까요? 벗고 가자 10 오 어어 왜왜왜 뭐야 모르면 가만있죠? 간다 일로 가는걸까? 어 손 되게 시원해 아 아 아아 수영이구만 오케이 수영은 제 전문이거든요 여기 깨버리자 한 두 목숨 보너스 먹으면 돼 세 목숨까지 괜찮아요 엄청 빨리 가야되네 내려오자마자 가야되겠나 저기서 수영해서 버텨야겠다 저 중간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그게 그거 그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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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오른쪽에서 하나봐 버텨야되나봐 오른쪽에 기둥이 계속 있잖아요 수영하면서 버티는건가봐 고무장갑 없죠 저 이정도 컨트롤 가능합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 빨리 보게 빨리 한 번 한 번 맞지 저거 열쇠 맞기 빨리하라고 빨리 한 번만 한 번만 세 네 번 조금이라도 좀 빨리 누르거나 늦게 누르면 안돼 열쇠 줄거야 열쇠 근데 저거 여기서 나면 어떻게 먹지 나한테 알아서 들어오나 빨리하라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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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남았어 아 엄청 늦게 오네 제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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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한 번 남았어 진짜 미치겠구만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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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열세 아닌데 이열세 아닌거 아닌가 빨간 열쇠 아닌가 맞나 아 됐다 두 개나 줬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심장 좋아요 좋아좋아 아 또 또 기다리라고 아 아 아 아 아 너무 고통스러워 누가 여기 오실때 콜피스 사왔더만 마시고 계실려나 모르겠다 아이 근데 이건 할만해 저기까지만 한 번 가보자 한 번 버티고 가야되요 저기까지만 가보고 저 버섯 저기 까시 모자까지만 가보고 그 다음에 스키 판단 해야돼 천천히 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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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죠 열 두 판 남은거 맞죠 볼파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장학대님 하하풍님도 고마워요 아 뭐야 아 이거 도네를 읽을 수가 없네 여기 일단 스킵하자 지금 스킵 다섯 장 있으니까 스킵하고 이럴때 읽어야겠어 여러분들 후원한거는 국경없는 의사회에 다 기부되니깐요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김토로리 님도 감사합니다 킹덤 핫즈님 모모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기 회오리다 회오리 스킵하라고 스킵 없어 내장밖에 없어 이제 이거 다시 가야될 거 아 아 아 이런팀이 근데 빨리 끝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무서워 뭐지 뭘까 뭐가 나와 아니 놀라 빨리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더 빨리 달리라고 어떻게 더 빨리 달리라는 거지? 더 빨리 더 더 빨리 더 빨리 어떻게 더 빨리 아 뒤에 타야 되나보다 뒤에 또 타야 되나봐 오케이 알았어 잘 만들었다 총 대포 쫓아오는 거 봐 아 거기서 멈춰버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제 생각엔 다시 가는 게 알 것 같아요 저저히 희망이 없거든요 달려 달려 일단 달려 아 아 아 자꾸 거기서 멈추네 먼저 타버리자 먼저 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타버리자 뒤에서 한숨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틀립니다. 네 죽었어요. 22목씩. 다시 가자. 처음부터 다시 가자. 내 판 아깝지만. 틀렸어. 다시 갈게요. 다시 가도 되죠. 다시 가도 되나? 처음부터? 지금 몇 시간 남았어? 한 시간만? 될 것 같은데. 다시 갈게요. 다시 가는 거 괜찮죠? 님들.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 다시 갈게요. 이제 몸 다 풀렸으니까. 돌림판은 어떻게 되냐고? 돌림판은 지금 50만원 누적될 때마다 돌림판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열 번째 돌림판 거의 다 누적됐어요. 지금. 215만원이니까 250 되면 되는 건가? 후원 많이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전기업진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두레방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한 40분이면 깨요. 40분이나 50분이면 깨요. 아 진짜로. 16번까지 금방 가. 잘만 하면 잘만. 지금 이제 몸을 풀었고. 예. 금방 가요. 쭉 깨면. 독일 맵. 제발. 제발 쉬는 거. 세 장 남았지. 저거 진짜. 정말 어려울 때만 써야 돼. 스키권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이거 모자가 있으면 한 번 살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오케이. 한 번만에 딱 가서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쵸? 될까? 될 것 같아요? 나 스킵. 하하하하하. 해긴 뭘 돼. 빡세 보이는구만. 두 장 남았어? 하이. 야. 똥망했네 이거. 제발 좀 쉬운 맵. 아니. 맵들이 이렇게 어려워졌지? 원래 슈퍼익스 나오면서 익스는 좀 쉬워졌는데. 애들이 다 고였어. 아시 뭐야 아시. 이 맵으로 갑니다. 일단. 오케이. 이건 할만하다. 이거 회오리 점프로만 가면 돼요. 회오리 점프. 지금 너무 세게 했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괜찮아. 저 위에 타면 돼요. 망했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ру야. 살려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으악! 아 멋있어. 아 저걸 못 먹어?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 할만해. 쉬워 쉬워. 이게 딱 기본 익스 난이도야 오우씨 오우 오우 한 번 더 어디 있지? 밑에 안 보이는데 뭔 소리야? 아 먹을게 밑에 있네 왠지 낚시 같은데? 왠지 낚시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나 프로펠러 S니까 먹어도 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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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자 다시 잠깐만 하나만 더 어 빨리 가야 돼 헐 아 뭐야 여기 있잖아 더러운 놈들 어 거기 아니야 아 뭐야 아 저기다 저긴데? 작아져서 가야돼 작아져서 가야돼 작아져서 작아져서 가야돼 작아져서 오케이 박수 많이 치세요 많이 칠일이 없을거야 박수 많이 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레박님 만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중간에 섞여있네 하하풍님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기부해주신 분들 고마워요 가자 가자 몇분 남았어 한시간 반 아직 괜찮아 널널래 깨는거 갑니다 자 잘 봐요 오른쪽건 떨어지는거고 왼쪽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있어 오케이 자 점프 점프 점프로 가는거거든요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속았다 아 여기 함정이네 아무것도 없잖아 아 아 내 목숨 이리로 가는거였어 아 아 아 점프해야되는구나 엄청 빨리 떨어지네 아 아니 위에가서 먹고오자 아 저거 먹고오라고 생긴거 같애 아 여긴가 빨리갑니다 이거 들고가자 혹시 모릅니다 어 너무 많이 줬는데 수상한데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오우 뭐지 응 응 응 응 아 아 에잇 버려 이거 야 더 세졌다 끌렀다 아하하 저기 하필 여기다 버려가지고 아 야 어떡하지 비켜 이 녀석들아 야 이쪽에 하필 세 명 다 하지 그냥 아아 그냥 가 그냥 가 오 오 오 오 오 어 커 커 커 커 아 아 이거 몸에서 분리돼요 이거 엄청 커가지고 오케이 여기 할만해 갑니다 자 빨리 가야지 뭔지는 모르겠다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까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안이 됐어요 자 보너스는 세 칸 다 모았고 이번에 깨면 좋아요 여기 뭐였더라 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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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잡아서 꽃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압박감이 있거든요 크죠? 받아라 이놈아 자 천천히 가시 나온다 뭐지? 저긴 뭘까? 지금 가야 돼 야 저 스피드로 가면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뭐가 오는 것 같은데 군바지 군바지 죽여야 돼 죽어라 피하려고 점프한 건데 가만있을걸 왜 점프 됐지? 자 한번 멈췄다가 좋아요 좋습니다 숙이고 익명께 아 읽지 말자 읽지마 잠깐만 익명님께서 6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잠깐만 왼쪽 버섯 먹죠 어마어마 어还 어마어마 비키시고 비키라고 kad 큰 녀석은 쫓아오네 작은 애들은 그냥 갈 길 가는데 침착하게 쳐버리시고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야 되나? 자 군바만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영태야 알겠죠? 군바만 계속 나온다 아 뭐야 앞에 맞아 버렸어요 안돼 나오지마 아니 왜 계속 나와 원래 가까이 있으면 안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아 군바 안 나와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할 수 있어 벗어먹고 가야죠 아 맞다 진짜 가게 버섯 또 안 먹고 왔어? 일단 보너스는 새 목숨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에서 버전 먹으면 되니까 좋아 안 돼 아니 넘어가버릴걸 나와라 뭐야 아까전에는 괜찮은데 어쩔 때는 맞네 작으면 맞는건가 버섯 먹어 좋아요 천천히 여기까지 좋아 돈을 엄청 많이 줘 버섯을 아껴놓고 자 여기서 한번에 가야돼 이렇게 좋았구요 아 왜 아 왜 버섯 먹을까 아 이거 버섯 먹어야 되나 먹으러 가야되나 애매한데 먹으러 가죠 오 무서워 버섯이 있으면 한 목숨 하바되니까 호잇 호 호 좋아요 호호 보 north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attributes 조심해야 돼 여기는 그냥 거북이를 놔두는 게 낫겠어 거북이 밟고 가게 한 번에 그쵸 와 어 장난 아닌데 군바가 안되겠는데 밟을 수 있을까 밟고 바로 밟아야 된다 바로 점프해야 된다 나오지마 나오지마 이 녀석 꽃 있다 꽃 꽃 먹으면 돼 꽃 꽃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지금이죠? 꽃 꽃 꽃 짜자자자 다 없어져 뭘까? 어 점프다 조심해 어 정말 너무 무섭구요 저기다 저기 저기야 근데 2단 점프로 가야돼 일단 침착하게 아 침착해 감사합니다 어 힘들어 힘들어 야 새 목숨 세이브 됐어 몸이 풀렸다 이겁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요 96 보너스 좀 먹으면 되겠다 뒤에 사람들 엄청 착하다고? 뭐가 착해 힘드시 힘드시죠 어 집중 자 대포 어 마법사 녀석 제가 지네편 제가 지네편 면접 가거든 마법사 잡고 가야겠다 마법사가 자라면 버섯으로 바꿔주긴 하는데 일로와 잡았고 어 버섯버섯 어 버섯버섯 드세요 아 우와씨 엑스봐 여기서 저렇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저 버섯을 먹고 통과하면 되겠어 근데 멍멍이가 있거든 버섯이 왔을 때 먹으러 갑시다 마법사 잡고 버섯이 가까이 왔을 때 가는 걸로다가 너무 앞으로 가면 마법사가 오나본데 버섯 올 타이밍 있어 487 왜 안오지? 빨려 빨리빨리 안오네? 가야되는건가? 가자 자 된가구요 그러면 유령에 맞춰서 가죠 아 아 정말 타이밍 거지가 지났구만 버섯이 아 법사가 버섯을 바꿔 놓는건가 본데 저기서 맞아가지고 좋아 좋아 그러면 유령에만 맞춰서 가면 돼 지금이죠 아 진짜 더럽구만 이거 대포 먼저 유도를 한 다음에 가야되겠는데 멍멍이 피하면서 대포 유도하면서 저기다 꼬링하고 바로 나갈 준비를 해야됩니다 아 지금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초반에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지금 아 뭐야 망치도 있어? 아 저 망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거야? 와 어떻게 가라고? 버섯 밖에 없다 이건 아까 버섯이 어떻게 나왔지 근데 뭐야 어 아 어이가 없네 스킵하자고 아니야 이거 쉬워 쉬운게 원래 목숨을 많이 쓰게 만들긴 하는데 91 목숨 잘 생각해야돼 몇개 남았죠? 스키콘 두장밖에 없어 단 두장 그건 타스스키 필요할때 필요한 그런 맵에서 해야돼 자 아주 빠르게 가는 수 밖에 없어 타이밍이예요 지금이예요 아 좋았는데 저기 저 올 때 저 때 딱 지나가야돼 그리고 마법사꺼 피하고 저 녀석이 밑에 있을 때 해보죠 자 지금은 아니고 자 언제쯤 오느냐 어 492 491에 와 491에 다음에 죽었을 때 참고해 그 다음에 484 7초 7초 간격 7초정도 484 다음에 7초 빼면 몇이야 지금인데 하하하 어 492 492 492때 한번에 쭉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점프로 피할 수 있습니다 492 492 492 492 맞나 어 미칠 491 491 491 때 점프 뛰어서 들어가면 돼 저 망치가 무조건 떨어지네 타이밍 맞으면 돼 4 491 491 491에 들어가 3 2 지금이요 아 멍멍 피해야 되는데 안 들려라 안 들려라 아 돼 돼 돼 돼 새끼꺼니 있지 않아 2개밖에 없어 지금이야 아 아 진짜 거기 있어 대박 네 뭐요 스킵하라고 스읍 아니라니까 이걸 깨야 이런걸 깨야 된다니까 4 고기 와 이거 안된다 아냐 한번만 더 해볼게요 바로 가야돼 바로 저기서 기다리면 대포 무조건 맞아 492에 그냥 통과가 돼야지 됐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주 간단하죠 이상하다 뭐가 막 날아오는 거 같은데 뭐지 이건 무서워 자 저기 또 타이밍이에요 지금 가야되는데 자 맞춰서 가 맞춰서 지금 갈게요 엄마야 정말 안타깝게 해놨구만 저기만 가면 될 거 같은데 492 502 오케이 간단하죠 앞으로 조금씩 이동해야돼 망치 던지고 아우 오우 좋아 아 저 꽃점프 진짜 자신 없는데 딱 정확히 점프 떼야돼 정말 정확히 근데 시간도 없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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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없어 두 장밖에 없어 아 여기서 목숨 났으나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스킵하자 스킵 오케이 한 잔 남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박수를 쳐요 아 왜 스킵인데 스킵은 깬 게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깨야 되는 건데 마리오레벨 유어버리지 소점프에요 아주소 베이비턱 갈게 간다 아 잠깐만 오케이 뭐야 저 대포는 뭐지 저 위로 갔어야 되는 거 설마 대포 타고 가라는 거 같은데요 아 대포 움직이는 걸 계산 안 했다 네 이제 계산하면 될 거 같아요 호잇 좋아 근데 저 위에도 길 있는 거 같거든요 빨리 가면 저 위에 갈 수 있는 건가 잘 안 했다 돈해야돼 밟을게 많아야돼 무섭다 무서워 망치를 던지다가 멈추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들어가서 밟으면 됩니다 지금이에요 아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지금이죠? 아 너무 쫄았다 가시한테 이겨내야돼 가시를 이겨내야돼 일단은 피를 안달고 가는게 목표겠구만 버섯을 세이브하고 가야겠구만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몸풀렸죠? 빨리 가야돼 그냥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 빨리 가고싶어 빨리 가고싶다 대포타면서 가도 되겠구만 와 여기 참 애매한데 점프가 하나 둘 셋 넷 넷 지금이야 아니고 아 참 애매하게 점프뛰네 전수 자 천천히 살짝 뛰었는데 약간 좀 더 늦게 뛰어서 저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면 대포 사거리 안닿거든요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할걸 여기서 맞으니까 갈면 안돼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저걸 안맞든지 해야돼 저기도 안맞아야 다른 버섯이 좋거든요 장난 그만치자고 오케이 여기서 더 목숨 나비하면 안돼 여기 꽃같은게 있는게 아닐까 대발력 어이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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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목숨만 일어나지마 터뜨리라 아 대포를 대포 보기 전에 그냥 가야겠다 저 대포가 떨어지면 날 쏘는구나 풍얼랑 잘생겼다님이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주인의 자료창고 님도 1만원 후원 고마워요 김순달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시면 돌림판 가능하거든요 돌림판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스키컨 한 장을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카르투님 감사합니다 재시작 걸리면 어떡하냐 침착하자 근데 여기는 스킵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솔직히 깨야 돼 이거 못 깨면 솔직히 노답이에요 이거 못 깨면 다른 것도 답이 없어 이거 되게 쉽거든요 자 이렇게 가고 어? 아 모잘라나? 밟고 가야겠다 고무장갑 걸리면 똥망인데 진짜 가자 밟고 가야겠다 왔고요 빨리 가죠 그냥 꺼져 저 망치 안맞아야돼 이 망치 안맞았는데 부딪혀버렸네 자 제발 좀 천천히 떼면돼 이 놈 좀 앞으로 와라 앞으로 와 아 이거 안되겠는데 여기서 차라리 맞고 연락 빨리 가서 될까 엄청 빨리 가야해 좋아요 아 비켜 깜짝이야 너무 욕심부렸다 좋았는데 아 저 대포 밟을걸 쟤를 아예 피하고 가는 것이지 아 여기서 목숨 많이 쓰네 침착하게 갑시다 이 왼쪽은 뭘까 저 위에 자 여기서 저 앞에 이거 밟고 앞에거 밟으면서 여기서 피해볼까 어 목표했어 아 이러면 또 빡세지는데 이거 밟고 또 저 대포 밟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요 정말 잘 배치했다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던졌어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랜덤이구만 여덟 개 일곱 여덟 개인데 잘 봐 셋 넷 다섯 여섯 죽여버릴꺼야 죽여버릴꺼야 아 던져버려 아 가야되는데 아 아 죽여버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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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힘들어하고있어 지금 형 밖에나와서 부끄럽게 왜이래님께서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풍얼량잘생겼다님도 3만원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7천원만 더하시면 어 돌림판을 돌릴수가있어요 님들 7천원만 더 후원하시면 저한테 스키폰을 하나 주시던가 저에게 거지같은걸 주실수가 있어요 자 가자 에어십 어 바우저 이즈킬유 원 바우저? 저거 쿠파죠 어 뭐야 이거 뭐지?